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1회차 기출 생산 2급 이론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신규의 유형의 형태를 갖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공시한 만큼 조금 새롭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저랑 같이 한번 풀면서 풀이의 여러분 형태가 약간 다른 문제를 주의깊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가 나타날 텐데요. 이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그쵸. 실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의 여러분 기출 문제 풀이도 영상을 같이 함께 봐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실무 풀이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2023년도 제 첫 번째 시험 문제이다 보니 약간의 새롭다의 느낌을 갖는 그런 지문들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 손쉽게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시스템이 갖는 기술적인 특징에 대한 그렇죠. 기술적인 특징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스갯소리로 여러분 외우실 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인 특징은 여러분 다 알아듣기는 말편 나온다. 투명 경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말편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기술적 특징 얘기할 때 좀 어렵잖아요. 4세대 언어 이런 말편. 객체 지향 어떤 지향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편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 특징들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진짜죠. 그렇죠 여러분. 보셔요. 이렇게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건 역시나 어려운 말편. 그런 말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객체 지향. 그렇죠 여러분. 나머지 친구 보세요. 투명 경영이라든지 이거 다 알아듣겠잖아요. 경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그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말편들 다 알아듣겠죠. 하지만 기술적 특징은 좀 어려운 말편들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편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약간의 팁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형화된 표현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보시고 오셨겠지만 저의 이렇게 작은 팁들이 모여서 여러분 문제를 조금 많이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조금 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넌지시 이야기해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RP 도입의 선택적 기준. 여러분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자사에 맞는 패키징을 그렇죠. 선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을 여러분 고려하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죠. 보자마자 뭐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은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수익성은 개선 안 해. 개선은 고려하지 않을게 말이 안 되는 말편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수익성 고려합니다. 그렇죠. 네. 이득이 있어야지 되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성 없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항상 보고서에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이익이 얼마만큼의 증가감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항상 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기업에서는요. 절대 수익성 무시 못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고려한다. 이렇게 여러분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ERP 시스템의 기능적인 특징 중에 오픈멀티벤더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지하지 않는다. 아주 올바른 말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ERP는 커스터마이징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이 뭡니까. 고객 입맛에 맞춰서 맞춰주겠다라는 건데 그걸 최대화로 만들어준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ERP는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한다. 그래서 보다 더 여러분 어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개선을 시켜주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쓰던 그대로를 이어간다.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자. 오픈멀티벤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운영체계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 앞에 멀티 그리고 앞에 오픈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포커스 잡아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번과 4번은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픈멀티벤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과 조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같은 말 어떠한 운영체계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표언들을 여러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여러분 ERP의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ERP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죠. 그렇죠.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죠. 자. ERP CJ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의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좀 그것은 힘들어요. 의존성이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 이처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지식들을 획득하고 일 수 있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있죠. 이렇게 IT 그 아웃소싱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ERP를 자체 개발한다라면 그에 따라서 기술력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그것이 위험 요소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축을 여러분 뭐 했다고요.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구축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본격적이죠. 수요 예측의 기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그 전문가들에게 여러 번에 여러 차례의 질문지를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요를 예측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이렇게 질문지를 배부하던 뭐 그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다시 나에게 피드백 해준다라고 하면 그 피드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여러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다시 오고 갑니다. 의견들이. 그러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은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델파이 분석법, 델파이 기법, 델파이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혼용돼서 쓰고 있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이 이렇게 메인으로 설명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또 묻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같이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채찍 효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건가요? 네. 관리 방안을 올바른 것으로 여러분 골라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두 골라라. 적절한 관리 방안으로 올바른 거죠.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거.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채찍 효과. 우리가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정보의 정확성은 향상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주문의 변동폭을 증가시키면 안 돼요. 이래서 주문의 변동폭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리드타임이 연장하면 안 되죠. 리드타임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감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표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찍 효과. 여러분 ㄴ, ㄷ 다 틀린 말이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정답은 기역과 리을.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의 체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채찍 효과에 대해서 관리 방안,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아주 여러분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제가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 생산, 즉 같은 말 불연속 생산이라고도 얘기하죠. 연속 생산.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우리 표로 보셨어요. 이렇게 표박스로 연속과 불연속.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셨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옆으로 표견을 해놓은 거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생산은 무엇이다? 개별 생산이다.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연속 생산은 대량 생산을 구축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개별 생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다고 했죠? 그래요. 범용성 있는 기계장치를 활용해야 되죠. 연속 생산이니까요. 전용적인, 그렇죠. 전용적인 설비, 전용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편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개별 생산, 즉 주문 생산에 의하여 이렇게 또 이런 성격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잡숍을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흐름 생산이라는 말편을 쓰나요? 안 그렇죠. 뭐에 대한 거? 우리가 들어온 그 로트스, 그렇죠? 로트 생산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대량 생산이 흐름 생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바꿔주면 올바른 말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개별 생산, 범용성 있는 그런 기계장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또 언급될 수 있는 게 노동의 숙련도를 항상 언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동의 숙련도, 어때요? 의존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네, 개별 생산일 경우에는 노동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량 생산일 때는 전용 기계로서 여러분 어때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숙련도에는 의존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숙련도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맞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총괄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총괄 생산의 4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죠? 생산률을 조정한다. 그렇죠. 소요가 많으면 작업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소요가 많으니까 작업의 시간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고급스럽게 조업 시간. 이런 발표한 했던 것을 상기시켜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이 얘기는 뭐죠? 이렇게 소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소요가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비축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면 그에 따른 여러분, 뭐요? 재고 유지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품 품질. 어우, 올바르지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품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총괄 생산에서는요. 이렇게 생산율이라든지 재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 고용 수준. 그렇죠. 수요가 물밑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 그랬죠? 필요한 인원을 더 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지금 제가 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케이스로 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대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줄어들면 어떡한다? 해고 비용이 발생한다. 여러분, 뭐라고 했죠? 생산율일 때는 조업도 시간을 줄인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되려 판촉빛 같은 거 든다. 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언급했던 것들을 떠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가 계속 언급되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하청. 여러분, 하청과 관련됐을 때는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다? 어, 아웃소싱. 하청을 줄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조달, 그 능력, 시간 같은 것들을 조율하고 스케줄링 짜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청, 혹은 능력이,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하청을 주려고 했는데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무엇을 또 고려하기도 합니까? 하청을 줘야겠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니, 아니. 뭐, 그쵸. 아니면 생산 설비를 늘릴까? 그런 말을 조금 증설, 이런 말표. 생산 설비를 조금 더 증축할까? 증설할까?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될지,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 전략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 올바르지 않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하고요. 네, 뭐라고 써 놓자? 자, 하청 이렇게 두 글자라도 적어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 그래 하청 주지. 그런데 하청, 하청에도 장단점이 있었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를 증가를 시킬까?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했던 것을 또 기억해 주신다라면 절대.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규의 유형이 문제다 보니까 이런 말표현들을 살짝씩 바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9번입니다. 부품의 가공이나 제품의 조립에 자재가 적기에 조달이 되고 이들 생산이 지정된 시기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계나 작업의 시간적인 배정, 그쵸? 시간적으로 배정하고 일시를 결정해서 생산 일정을 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그쵸? 적게 조달되고 이를 지정된 그 시기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기계나 작업 시간을 배정합니다. 이런 말표현, 우리 일정 계획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이런 말표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수요 예측이 뭡니까? 여러분, 수요의 크기를 뭐 하겠다?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예측 방법으로 여러분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 대팔법이라든지, 그쵸? 대기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상적인, 정량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수요 예측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기준 생산 계획에서 요즘에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 자, 뭡니까? APP 다음에 MPS라고 하잖아요. 기준 생산 계획, 그쵸? 근데 여러분, 요즘 언급되는 지문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총괄 생산을 수립한 후에 MPS를 짜야 되는데, MPS 수립한 후에 총괄 생산이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은 표현, 그런 언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라는 말표현 언급이 들어가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뭐를 한다고요? 파악해서 조정해 나갑니다. 뭐에 대한 거? 센서 시스템의 능력과 재고의 능력까지 다 고려해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고려합니다. 이런 말표현, 우리가 잘 적혀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뜻풀이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올바른 거 골라줘라 라고 하는 내용들,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10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의 공정은 무엇이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로 되어 있고, 제조의, 이런 밑줄,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로 공정, 올바르지 않죠. 뭐라고 해요? 이 중에 가공 공정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공정의 이런 분류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공의 분류가 있었고요. 가공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운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반 공정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작업대에 가까이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뭐가 아니다? 운반이 아니다? 가공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런 말표현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검사 공정 있었죠? 그래서 양적인, 질적인 이렇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해 주셨고요. 정체 공정이라고 하여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장과 대기가 있었다. 하지만 대기보다는 그렇죠? 대기, 지체 뭐 이런 말표현 같은 말로 많이 쓰지만 그런 친구들보다 저장이라는 것이 계획됐다라는 말표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하는데요. 저장에 대한 것은 허락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다. 그래서 저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수 있다라는 것, 계획적인 보관이다, 허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저장이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역시나 계산하는 문제는 역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역시나 왜 안 나왔지? 그렇죠. 안 나오면 서판 친구죠.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요. 출근률 곱하기 1- 간접작업률, 잡작업률이라는 것을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몇 퍼센트래요? 10%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80% 곱하기 여러분 1-10%는 90%를 얘기하죠. 그럼 따라서 89-72 따라서 아마 요 계산해주면 0.72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곱하기 100까지 해서 여러분 72%다라고 하여 답을 구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문제였고요. 너무 쉬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됐을 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변형을 시켜본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할 건가요? 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총 100명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20명이 결근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표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표현 주면 우리 친구들은 문제 금방 풀겠죠. 총 100명 중에 20명이 결근을 했다는 것은 80명은 출근을 했다는 얘기니까 80%가 출근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질문으로 대체해서 언급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같이 결합하여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계획의 기본적인 방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유성. 첫 번째 뭘 여유성이라고 하죠? 부하 능력 간에는 적절한 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시험에서 변형시켜서 많이 언급됐던 여유성입니다. 여유는 불필요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지문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올바르지 않죠? 적절한 여유는 존재해야 한다. 부하와 능력 간에 적당한 여유는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부하와 능력 간의 균형화. 균형화라는 것은 특정한 한 공정에 과부하가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특정한 그 공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균형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적성 배치와 적재, 적소라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 기계장치, A라는 기계장치 저거 처음 만져봅니다. 라고 한다라면 적재, 적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렇게 능력자, 이렇게 작업자에 여러분 다룰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라면 아주 잘 다루는 기계장치와 결합을 시켜줘야 그 시너지가 폭발하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글자로 줄였던 것 같아요. 적재, 적소. 내가 잘할 수 있는 기계장치, 내가 잘 구동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와 그 능력을 갖춘 근로자와 결합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 여러분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부하가 변동, 여러분 일정별 부하가 바쁘고 이게 뭡니까? 일정별 부하의 변동이라는 것은 바쁘고 한가롭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촉짐이라며 그런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얘기죠. 촉짐이라는 얘기는 올바르지 않죠. 배제해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배제해라. 방지해줘라.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촉진하라. 네. 올바르지 않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하죠. 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표현을 하면 정답이 벌써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네. 상호간의 유기적인 상호의 의존관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잘 보여준다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X버튼. 그렇죠? 네. 간트 차트는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서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고 간혈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을 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말표현. 아주 올바르지 않은 것. 정답 2번이다.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정답이 2번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게 도달했을 것이다. 자. 특정한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이 되면요. 전체의 공정의 흐름을 꽉 막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가 한 곳으로 여러분 딱 멈춰수게 되고. 그렇죠? 이 모든 양이 여러분 흘러가다가 꽉 멈춰지는 이곳이 뭐라고 그래요? 에루공정. 바틀렉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병목. 그렇죠? 그래서 바틀렉 오퍼레이션이라고 들어가 있는 정답 몇 번?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요 합격! 자, 역시나 또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가 안 나올 리 없죠.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 여러분 표까지 친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라인 밸런싱의 효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작업장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없다고 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작업장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작업장 곱하기 팁 맥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35분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요되는 시간 몽땅 다 합산해 줘야 되겠죠? 23분 더하기 25분 더하기 35분 더하기 27분이라고 해주시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4 곱하기 35는 140분의 이런 발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 23 더하기 25 더하기 35 27 더해주면 110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누기 할 때 우리 계산했을 때는 110 나누기 140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0.78율 이렇게 나와요. 0.78, 57 이렇게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테이지율로 바꿔줄 수가 있죠. 78.5%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선생님 이렇게 78.5%다? 그런데 여기 끝자락에 가보면 57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와 유사한 거 보시면 반올림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57이니까 여기에서 7이니까 반올림해주니까 여기에 6이다. 그래서 78.6이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인 밸런싱이라고 한다면 불균형률은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불균형률은요. 1 마이너스 그렇죠. 라인 밸런싱 효율 78.6%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빼기 2를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해주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21.42 막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러분 21.42% 이 정도가 불균형률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했냐면 뒤에 가서 불균형률에 대한 이야기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15번 이게 16번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재를 한번 교재가 아니죠.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운로드해서 보고 계실 거고요. 표박스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업장 1, 2, 3, 4, 5, 5개가 있고요. 작업시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풍기 조립작업장에 공정별 작업시간을 나타냈다. 불균형률이 1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하입니다.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류를 범하죠? 라고 하면 라임에일론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구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구해보죠. 작업장이 5개고요. 곱하기 T맥스 골라줘야 되니까 8분. 이렇게 구하게 될 것이고요. 5분 더하기 8분 더하기 6분 더하기 4분 더하기 7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5 더하기 8 더하기 2, 6 더하기 4 더하기 7은 해주니까 30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30 나누기 40을 해주면 여러분 0.75가 될 거고요. 여기 0.75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75%가 여러분 라임 밸런싱에 대한 그렇죠? 라임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다. 라임 밸런싱이 75%라고 하면 불균형률은 여러분 1- 라임 밸런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25%인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줄여줘야 돼 15%로 줄여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위에 있는 우리가 분자만 줄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얘 T맥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같이 함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공정이 여러분 7분 이하로 개선한다? 이거 하나만 개선해봤자 소용없죠. 얘를 여러분 7분, 6분 다 소용없죠. 왜? 두 가지가 다 줄여야 되겠죠. 여기 7분. 봐봐요. 얘만 6분으로 준다고 해서 T맥스는 7분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분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먼저 4D선다형 중에 골라주시고 가시면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선해보자고요. 여러분 6.8로 계산해 주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정과 이렇게 두 개의 공정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8, 6.8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보죠. 맥스, T맥스는 6.8이 되요. 이제. 그쵸? 곱하기 여러분 5개의 작업장. 그럼 5 더하기 6.8 더하기 6분 더하기 4분 더하기 6.8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6.8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8입니다. 자, 그러면 28.6이 되고요. 5 곱하기 6.8 해보도록 하죠. 34가 되네요. 자, 한번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 나누기 34는 해주었어요. 0.84, 1, 1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시면 84%가 될 것이고요. 이때 불균형률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라인 밸런싱이니까 1-84%를 해주시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15.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15% 이하가 아니에요. 이하가 안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6.5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다 작업장이 5개니까요. T맥스 6.5분이고요. 5 더하기 6.5 더하기 6분 더하기 4분 더하기 6.5분 자, 그러면 5 곱하기 6.5 해보죠. 32.5가 될 것이고요. 자, 5 더하기 6.5분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5분 해주시면 28분이 나오네요. 총토탈. 그럼 28 나누기 32.5는 해주시면요. 균형률이요. 0.86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86%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6%를 해주시면요. 불균형률은요. 그렇죠? 14%, 약 1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15%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절대 아,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숫자치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가 누구였다?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하나만 바꿔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불량률이 줄어들 수가 없다. 불량률이래요. 불균형률이죠. 불균형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경제적인 주문량의 대상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호크에 여러분 우리 가정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이런 단어. 그쵸. 일정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양가로 치고 단일. 이런 말표현들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일정하다. 일정하다. 단일이다. 이런 말표현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달기간이 어떠하다? 일정하다. 맞아떨어지죠. 다 품목 아닙니다. 한 개의 품목이죠. 단일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단일장 구입가격은 어떠하다? 일정하다. 맞는 얘기죠. 연간 자대 사용량이 일정하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일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바꿔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쵸? 자, 18번 문제. 자재 소유 계획의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자재 소유 계획이니까 자재 소유의 이런 그 량과 조달 시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서 주문 시기 같은 것들을 뭐 해요? 결정하죠?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주문 시기까지 다 고려해서 여러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딱딱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생산 소유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끔 조금 더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된다라는 말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쵸? 네, 그래서 늘어나면 안 돼요. 늘어나면 납기 준수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다. 그쵸? 이렇게 납기 준수를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가 개선이 될 것이고 자재 부족 사항도 최소화로 만들어줘서 바로바로 여러분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가동률이 향상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런 말표현이 있는데 새살성이 그래서 이래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새살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생산 소유 시간이 늘어난다? 아주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재고 수준도 감소시켜서 여러분 재고 비용도 절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올바르지 않구나라는 거 빠르게 느껴주셨을 것 같고요. 19번 문제의 표준 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 여러분 이 문제 어땠어요? 약간 야심 찼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사실 이 문제는 1급에 대해서 1급에서 언급됐던 문제이다 보니까 2급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조금 그쵸? 이건 너무 투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야심차게 문제를 낸 거고 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쵸? 이렇게 표준 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 작업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거 우리 이용률까지는 조금 알아두도록 할게요. 언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데요. 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 총 쉽게 얘기하면 이용 가능한 시간이 100시간이었다. 그중에 여러분 실제로 내가 작업한 시간은 80시간이었다. 이걸 100분율로 해보면 100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분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용률이죠. 왜요? 100시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 80%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용하였어요? 80% 이용하였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 효율과 이용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아 이런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작업 효율 이번에는 작업 효율에 대해서 언급했으니 다음번에는 이용률에 대한 말표언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는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정도는 1급에서 우리 생산 1급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선을 남겨주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SCM의 추진의 효과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SCM입니다. 그쵸? 근데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말표는 되겠어요? 올바르지 않구나. 감소라고 써줘야 되겠죠.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 아니다. 물류 비용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개별적이라뇨.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정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여러분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 생산의 효율화를 또 구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정확한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구매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생산성 효율화가 향상이 될 것이다. 생산성 효율화가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편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모든 문제 20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약간 야심찬 문제 이 문제는 잘 모르겠죠?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보였고요. 신규의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한 만큼 약간 새롭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를 출제해서 한번 진짜로 계산을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봐주세요. 라는 거죠. 시간은 충분하셨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도 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아, 다만 이용률 그쵸? 작업 효율 이런 게 나온다라면 어? 응? 어려운데? 라고 느껴주셨을 것 같아서 다음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명을 참고해서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한 마음 좀 적어놓고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언급드린 거니까요. 중요도가 굉장히 극강이다. 절대 아니고요.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주세요. 라는 의미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아래 홈페이지 넘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여러분 새롭고 새롭다 의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 지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고 그리고 저랑 한번 매칭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확인하셔서 학습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으니까요. 여러분 꼭 잘 아우 오답 났어요. 괜찮습니다. 시험 전에는 오답이 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충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샷 불 Brock 앤도 연구 공부를 에게 앤도 앤도